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온갖 혜택까지 져가며 추가 분양에 나서자 이미 재감내고 계약한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에 짓고 있는 2,800세대 규모 아파트는 소형평소에서 미분양이 났습니다. 건설사는 다단계 영업 방식을 도입했는데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200만 원씩 인센티브 주는 방식입니다. 강동역 근처에 짓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미분양분에 대해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손해나지 않게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후년 입주 때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집을 환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대구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통상 집값의 10%를 내는 계약금을 5%만 받고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기도 하고 한시적으로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해해 주거나 아예 잔금을 깎아주는 방식 등입니다. 건설사들이 제살 깎아먹기를 감수한 경쟁에 나선 건 극심한 미분양 때문.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3천 가구로 두 달 연속 늘었는데 이 중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우 미분양도 1만 1천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분양분이 나오기 전에 재값 내고 계약한 입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집니다. 건설 회사의 경영 수지를 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설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당장 자금난의 허덕이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